나이스게임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7 EU LCS 썸머 스플릿 오늘은 그 6주 3일차 방송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지덱을 맡고 있는 미갈 최영철이고요. 도움 말씀에는 돕살 현수환에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제 어제는 생각보다 좀 빨리 끝났습니다. 그렇죠. 어제는 NA가 2대0이 두 경기가 나왔기 때문에 경기가 생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그렇죠. 자 어쨌든 지금부터 EU 중계를 하니까 어제 있었던 EU 얘기를 해보자면 G2와 스플라이스의 대결에서는 G2가 2대0으로 승리 그리고 리스피츠와 유니콘의 대결에서는 2대1로 유니콘으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유니콘의 경기가 정말 재밌었죠. 네. 보는 맛이 아주 톡톡히 있었죠. 그리고 유니콘의 경기가 재밌긴 하셨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G2가 이겼다는 사실 자체도 굉장히 기쁘셨을 것 같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말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었어요. 그렇죠. 더군다나 특히 그 G2의 2세트에서 보여준 그 압도하는 모습. 예전의 G2의 모습을 다시 찾아가는 그런 경기력이었었거든요. 제가 보고 싶었던 모습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어쨌든 어제 또 G2의 승리가 있었기 때문에 현수환 해설이 기분 좋게 계속 중계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자 오늘도 쟁쟁한 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어떤 팀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전체 랭킹 그리고 엔트리까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룹별 랭킹입니다. 그룹 A, 1위에 프나틱, 2위에 G2의 스포츠, 3위에 미스피츠, 4위에 로켓, 5위에 NIP가 랭크되어 있고요. 그룹 B입니다. 1위에 유니콘스 오블러브, 2위에 H2K, 3위에 스플라이스, 4위에 팀 바이탈리티, 5위에 미스텔스 몬키스가 랭크되어 있습니다. 일단 순위만 놓고 보면은 정말 치열한 거는 그룹 B네요. 아 그렇죠. 그룹 A는 어떻게 보면 1, 2, 3위 정해져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3등까지는 어느 정도의 차이가 확실하게 있지만 그룹 B는 좀 과장하자면 4위까지는 한치 앞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한 단계에 따라서 플레이오프 진출이 나뉘는 게 또 그룹 B에서는 스플라이스와 바이탈리티이기 때문에 이 두 팀은 더욱더 치열하게 영장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매치업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매치 로켓과 미스텔스 몬키스 그리고 두 번째 경기 프나틱과 팀 바이탈리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매치1 어떻게 보면 최영철 캐스트가 정말 기대하고 있는 매치죠. 아 와디드가 있는 로켓의 경기입니다. 이전에 좀 무색 무력하게 패배했다 보니까 오늘은 좀 다른 경기력 한번 기대해 보겠고요. 그리고 매치2는 리프트 라이벌즈에서 상처를 입고 돌아온 프나틱의 경기입니다. 이번에도 켄엘을 보여줄지가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내 삶을 잘 치료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 엔트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로켓, 팍시, 프레드 스터커, 베시, 야난, 그리고 와디드 선수가 준비하고 있고요. 상대는 미스텔스 몬키스입니다. 키키스, 어메이징, 코즈큐, 유키, 그리고 드림즈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역시 오늘의 가장 중요한 관점 포인트는 베시와 팍시겠네요. 생각보다 약간 팍시가 너무나도 탑솔러의 느낌에 충만해서 삘에 충만한 플레이라기 때문에 스플릿 푸시를 집착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키키스도 마찬가지예요. 확실히 그런 부분이 있죠. 어느 쪽이 망가지건 한 쪽은 확실하게 망가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베시도 컨디션이 오락가락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코즈키와 어떤 라인전을 펼치게 될지 지켜봐야겠네요. 그리고 확실히 베시 선수가 최근에는 오락가락한다기보다는 계속 좀 폼이 낮아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오늘은 좀 올라와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포텐이 있는 선수거든요. 그렇습니다. 약간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던 베시 선수이기 때문에 다시 폼을 끌어올리는 게 좋겠죠. 예. 자 그리고 일단 H2K를 상대로 이전에 패배를 했었단 말이에요. 로켓이요. 근데 그때 좀 무력하게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그 무력하게 지는 데 있어서 미드라이너 간의 약간 차이가 느껴지는 경기였습니다. 페비벤이 일방적으로 베시를 찍어 누르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렇죠. 힘을 하나도 못 냈어요. 로켓의 미드가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 차려보니 1세트 패배, 2세트 패배 정말 스무스하게 2대0으로 완패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억에 남는 거는 와디스 선수가 알리스타로 종을 쳤다는 것 정도 근데 바로 다음 세트에서 응징당했죠? 그렇죠. 아 역공을 당해버려가지고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오늘은 상대가 미스테리스 몽키스이기 때문에 H2K에 비해서는 상대적인 약팀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H2K에 비하면 미스테리어즈 몽키스는 훨씬 수월하게 상대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좀 더 다른 경기력 한번 기대해보겠고요. 일단 몽키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주 차로 내려가 봐야 되는데 NIP를 잡고 그때 이제 무승후보 탈출을 했으나 G2에게도 졌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NIP와의 경계에서 이게 진짜 미스테리어즈 몽키스인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었어요. 하지만 G2를 상대했을 때는 다시 약간 원래 미스테리어즈 몽키스의 느낌이 나는 그런 느낌으로 정말 경기를 아쉽게 지고 말았죠. 네. 그랬었죠. 그리고 또 어쨌든 리프트 라이벌즈 기간 동안 또 분명히 몽키스도 뭔가 준비를 해왔을 거거든요. 그렇죠. 연습할 시간은 일단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재충전을 하고 연습을 제대로 했다면 오늘 다른 결과를 보여줄 수도 있겠네요. 네. 어떻게 보면 양 팀 모두 이제 이길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언제나 서로가 서로에게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경기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순위에 따라서 조금 더 자신감에 플러스가 붙겠죠. 네. 일단은 지금 아까도 봤지만 몽키스는 1승 6패로 지금 5위 그리고 로켓은 2승 5패로 4위의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뭐 한 판밖에 차이가 안 나는 양 팀이에요. 한 세트... 한 경기 정도면은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요. 오늘 어디가 이기냐에 따라서 만약에 몽키스가 이기면은 로켓과는 동률이 돼버리는 거고요. 로켓이 이겨버리게 되면 몽키스뿐만이 아니라 NIP와로 더욱더 격차를 벌려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로켓은 지금 NIP가 문제가 아니에요. 3위로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본인들이 정신 차려보니 4위거든요. 그룹의 꼴찌는 5위예요. 꼴찌 바로 위라는 건 로켓에게 있어서 굉장히 안 좋은 포지션이죠. 네. 맞습니다. 반드시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고요. 그리고 뭐 몽키스 입장에서는 이대로 가면 승강전이거든요. 좀 이겨놔야 됩니다. 승강전은 무조건 탈출하는 것이 이득이기 때문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경기해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그 위에 있는 팀이 지금 바이탈리티인데 오늘 두 번째 매치업에서 푸나틱과 바이탈리티 대결이 있기 때문에 만약 여기서 몽키스가 승리를 쌓아놓고 다음 바이탈리티 상태가 푸나틱이거든요. 바이탈리티가 만약에 패배한다 가정을 하면 이거 몽키스 4위 자리 충분히 탐내볼 수 있는 겁니다. 탈환할 가능성이 충분히 생기는 겁니다. 승강전을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은 로켓 좀 이길 수 있을지 무엇보다 최근에 로켓 벤픽 패턴을 좀 보자면 서폿이 계속 벤당해요. 그렇죠. 로켓의 거의 모든 경기에서는 와디드가 일방적으로 벤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라이너들이 뭔가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겠죠. 확실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이 오늘 몽키스를 상대로 이겨낼 수 있는 거고요. 지금 계속 연패 중이기 때문에 이 흐름을 좀 끊을 필요가 있어요. 로켓은 이 흐름을 끊기 위해서는 역시나 와디드는 벤을 많이 당하고 있기 때문에 와디드의 캐리는 상대적으로 힘들 것이고 다른 선수들 특히나 요즘 부진하고 있는 베시 선수가 캐리를 하면은 가장 효과적이겠죠. 그렇죠. 어쨌든 팀의 허리를 담당하고 있는 게 미드고 미드가 잘해줘야 되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어쨌든 지금까지는 좀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로켓의 모습이 나오고 있네요. 지금 H2K를 상대로 했을 때의 지표가 나오고 있는데 아 KDA가 정말 일방적이었죠. 화려하네요. 2대0으로 패배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수치입니다. 그렇습니다. 2대1도 아니었고 2대0으로 패배했었기 때문에 2대0으로 패배한 것 중에서도 좀 심각하게 많이 벌어진 차이였던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었고 어쨌든 지금 한 번 밑으로 떨어졌거든요.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어요. 로켓은 그렇죠. 이제부터 올라갈 일만 남은 로켓이기 때문에 좀 더 마음을 가다듬고 천천히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매번 얘기하는 겁니다만 스프링 때는 7주차부터 시작해서 6연승 플레이오프 갈 뻔했었거든요. 언제나 좀 스플릿 말에 리그 말에 힘이 붙는 로켓이기 때문에 이제 슬슬 시동 걸 때가 됐습니다. 이제 6주차거든요. 그렇죠. 스프링 시즌을 복귀해 본다면 이제부터 다시 불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그 상대인 미스테리어스 번키스입니다. 자 일단은 키키스와 어메이징 일단 두 선수의 지표가 좀 나오고 있네요. 확실히 이게 시즌 이 시즌이 썸머스플릿 중에 좀 변동이 되었던 두 선수이기 때문에 요걸 또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정말 즉시 전력으로 들어와가지고 팀의 1승을 따내줬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교체였습니다. 그럼요. 더군다나 키키스 선수에게 좀 눈길이 많이 가는 게 워낙 이제 그 재밌는 챔피언들을 많이 보여줬었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제 뭐 아트룩스라거나 모데카이저라거나 이런 어메이징한 챔피언을 키키스 선수가 보여줬었기 때문에 오늘도 어쩌면 뭔가 새로운 픽을 준비해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키키스라면은 이번에 또다시 새로운 픽을 고를 수도 있고 아니면 정석적인 픽인데 본인만의 강한 터프한 라인들은 보여줄 수 있겠죠.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또 특이한 픽 얘기를 하니까 어제 있었던 킨드레드도 생각이 나고요. 유니콘이 활용을 했었는데 킨드레드는 그게 은퇴 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 이제 안 나올 것이다. 그렇습니다. 네. 나오긴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오랜만에 데뷔한 모습이었지만 데뷔가 곧 은퇴였어요. 네. 그러게 말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만약에 어! 그리고 지금 엔트리가 나오고 있네요. 자 박시 프라이더 스토커 베시 야난 그리고 와디스 선수입니다. 오 오랜만에 또 옛날처럼 엔트리 소개를 해주네요. 그렇습니다. 약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죠? 네. 이제 선수들 전신 케이 좀 이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특히 와디스 선수가 이렇게 충성을 딱 하는 모습이 멋있었는데 자 이건 미스테리스 몬키스입니다. 히키스 어메이징 코즈큐 유오키 그리고 드림즈 선수 일단은 지금 코즈큐 선수와 베시 선수가 미드에서 대결을 펼치는데 양 선수 모두 최근에 폼이 안 좋아서 그렇죠. 어디가 이길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코즈큐 선수는 어느 정도 좀 기본적으로 실력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커뮤니티의 질타를 많이 봤습니다만 제가 봤을 땐 점점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는 정말 지켜봐도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렇네요. 코즈큐는 원래 폼이 좀 떨어져 있다가 슬슬 올라오고 있는 중이라면 베시는 좀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실시간으로 내려가고 있는 사람과 실시간으로 올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차점이 있을 겁니다. 그 교차점이 오늘일지를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그렇네요. 자 곧 있으면 벤픽 들어갈 것 같습니다. 들어왔네요. 자 오늘 첫 번째 매치 1세트입니다. 왼쪽이 로켓 오른쪽이 미스트리스 몬키스입니다. 오 카밀부터 벤을 해버리네요. 카밀? 카밀 벤은 약간 의외일 수도 있는 벤이었는데 키키스가 카밀을 좋아한다는 전제하에는 벤할 수 있겠죠. 분명히 잘 크면 지금도 위협적인 챔피언이거든요. 자 그리고 몬키스에서는 자크에 이어 라칸 로켓은 자이야를 벤을 했습니다. 자이야라칸은 지금 모두 벤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케이틀링까지 와디드 벤이 이제 하나 더 나올 때가 됐거든요. 그렇죠. 나올 때가 됐죠. 뭐 아 앨리스 이러면 와디드가 지금 많이 풀려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서포터를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쓰레시죠. 그렇네요. 지금 최근에 계속 벤 당하면서 힘을 많이 못 썼었는데 예 이번엔 1세트 좀 활기를 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쓰레시를 내주고 아칼리를 선픽으로 가져가나요? 이게 다른 팀이면 모르겠는데 키키스라면 왠지 아 돌아갔네요. 그렇죠. 쓰레시 칼리스타 조합을 막으면서 브라운 칼리스타 조합으로 역으로 상대방에게 카운터를 쳐보네요. 거기에 이어서 브라운까지 챙겨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바텀 조합을 그대로 가져갔네요. 미스테리스 벙키스 자 이제 이어서 로켓의 픽입니다. 여기서 무난하게 다른 픽을 숨기려면 원딜과 정글러를 가져가는 것이 무난한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리신이나 렉사이 리신, 렉사이, 올라프, 카직스 정도가 있겠네요. 진? 오? 진 쓰레시네요. 생각보다 잘 보이지 않은 조합이었는데 갑자기 다시 진이 나왔습니다. 일단 이거는 우리 보디오가 이번에 힘을 빼고 좀 더 팀적인 운영을 하자는 거죠. 팀 파이트에 힘을 실어보겠다. 그런 부분이 있는 거군요. 그리고 일단은 카직스를 올려두고 있는데요. 오, 가져갔습니다. 이러면 무조건 앞에서 탱킹을 할 수 있는 챔피언을 가져가야 카직스가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르반이나 갈리오 등의 챔피언을 가져갈 확률이 매우 높겠네요. 자 이제 먼키스 지금 정글을 가져가려고 한다면 좀 많이 풀려있긴 하거든요. 뭐 렉사이도 살아있고 오! 코즈큐가 카시오페을 전에 카시오페 잘했거든요. 그렇죠. 좋은 기억이 있는 챔피언이고 3픽에서 미드를 그냥 먼저 보여줬습니다. 1승을 챙긴 1승을 챙긴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챔피언이기 때문에 네. 가져갈만 해요. 아, 그렇군요. 이거 먼키스에서는 신드라벤 자, 코즈큐에게 힘을 좀 실어주는 뱀픽을 진행해주고 있네요. 자, 이제 로켓 네 번째 뱀입니다. 자, 일단 미스테리스 몬키스에서는 정글과 탑족이 지금 안 나와있는 것 같은데 야스오를 변했네요. 와, 이게 뭔가 스크림에서 정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LCK에서도 최근에 등장을 했었거든요. 나르를 고르겠다는 거예요. 나르의 원래 대표적인 카운터가 야스오인데 일단 나르는 초반 딜 교환이 약하고 야스오는 초반 딜 교환이 강합니다. 거기에 나르의 부메랑이라는 것이 다시 잡아야 쿨타임이 짧아지는 구조라서 바람장망으로 막아버리면 쿨타임이 말도 안 되게 길거든요. 그럼 그동안에 나르는 야스오에게 딜 교환을 이겨낼래야 이겨낼 수가 없어요. 원래도 지는데 더 물리해지기 때문에 이거는 나르를 선픽하겠다는 거죠. 그렇군요. 자, 일단 몬키스에서는 다섯 번째 밴으로 오리아나 밴 배시 쪽 계속 견제하고 있습니다. 자, 몬키스에서 밴을 그렇게 했고 자, 이렇게 마지막 다섯 번째 밴이거든요. 렉사이 뭐, 정글렉사이 배날만 하죠. 그러면 그냥 미스테리오즈 몬키즈는 여기서 리신 가져가면 돼요. 그라가스도 있었네요. 아, 맞네요. 그라가스가 살아있었군요. 자, 그러면 이제 로켓 조합을 완성시켜야 되는데 그대로 일단 나르를 챙겨갈지 최근에는 뭐 나르가 특히 LCS에서 계속 사랑을 받고 있는 픽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가져갈만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두고 봐야 되겠지만요. 르블랑? 카시오페아 대 르블랑은 어제 나왔죠. 네, 그렇죠. 그리고 어제는 르블랑이 이겼습니다만 일방적으로 이겼습니다. 네, 완전 찍어놀렀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나르 가져가죠. 팍 씨가 나르를 잘하는 데다가 벤까지 이렇게 투자 받았으면 나르 무조건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미스테리오즈 몬키즈는 나르 상대로 무엇을 꺼내느냐. 뭐, 자르반, 레넥톤 어떻게 보면 이렐리아까지도 있겠네요. 아, 이렐리가 없지만 이렐리아까지. 네, 그리고 사실 약간 사도픽이지만 탑에 카시오페아 보내면 됩니다. 아, 제이스 있네요. 아, 그렇네요. 케덴도 있고 제이스도 있지만 제이스를 골라서 나르를 찍어 누르겠다. 이야, 오랜만에 보는 탑 제이스가 나왔습니다. 스킬만 맞추면 제이스가 나르 녹이는 거는 일도 아닙니다. 문제는 6레벨 이후에 나르가 갱킹 호응을 어떻게 하느냐겠죠. 음, 또 정글러가 중요하군요. 결국 탑은 정글러 얘기를 빼놓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 팀 픽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상당히 좀 공격적인 계속해서 교전이 벌어지는 아주 불꽃 튀는 라인전을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일단 탑미드가 너무 치열하고 그 과정에서 정글러가 정말 발빠르게 움직여야 돼요. 양 팀의 탑미드는 먼저 오면 지는 쪽이거든요. 흔히들 말하는 진짜 먼저 와주세요. 제발 이런 말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누가 먼저 움직일지 정글러의 움직임을 더욱더 유심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로켓과 미스테리스 몽키스의 대결 먼저 연패를 끊는 팀은 어디가 될지 네, 양 팀 픽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먼저 로켓, 나르, 카직스, 르블랑, 진, 쓰레쉬고요. 상단은 몽키스입니다. 제이스, 그라가스, 카시오페아, 칼리스타, 브라움입니다. 이번 경기는 아무리 봐도 정글러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네요. 미드건 탑이건 갱만 가면 위험한 라인들밖에 없거든요. 어느 쪽이 갱을 잘 치고 역갱을 잘 치는지 어느 쪽의 라이너들이 눈치껏 잘 빠지는지 그것이 이번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이후에 교전이나 한타를 보기보다는 라인전부터 풀어나가야 된다는 건데요. 자, 오늘 EU LCS 6주 3일차 첫 번째 매치 로켓과 몽키스의 대결 1세트입니다. 왼쪽에 블루팀이 로켓, 오른쪽에 레드팀이 유니콘스 오블러브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오, 왜 유니콘이라고 뜨죠? 저도 모르게 그냥 읽어버렸네요. 몽키스입니다. 이게 약간 의혹이 불거집니다. 제가 항상 블루레드를 읽을 때 위쪽을 보고 영혼 없이 읽는데 좀 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EU LCS 측에서 보내는 피드 자체의 자막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현지에서 금방 수정을 해줄 것 같아요. 역시 여기에도 극성 유니콘 팬이 한 분 계셨네요. 아, 그런데요. 저쪽 스탭 분 중에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죠. 자, 일단 초반에는 조용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모여서 탑족을 친다던가 적을 블루, 레드 쪽으로 정글로 낚시를 해온다던가 여러 가지 인베이드 움직임이 있었는데 오, 이번에는 좀 조용하네요. 그렇죠. 인베이드 움직임이라는 거는 아군의 조합, 상대방의 조합까지 체크하고 무언가 약속된, 짜여진 플레이가 있을 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초반부터 이득을 굴린다기보다는 무난하게 우리가 라인전에서 하면 이기는데 왜? 이런 식의 마인드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그런 플레이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조합도 1레벨에 싸우면 무조건 이긴다고 할 수가 없어요. 어느 쪽이건. 먼저 맞는 쪽이 지는 겁니다. 네. 자, 일단 점프시 쪽. 아, 그 앞에 와드이겠고요. 와드 지우면 이득이죠. 아! 지울만도 했는데 약간 늦었네요. 그렇죠. 저게 바로 브라움에 움직였으면 아슬아슬하게 지웠을 텐데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미드에서 르블랑과 카시오페합니다. 뱀픽 단계에서도, 그리고 뱀픽 보기 전에서부터도 미드가 중요하다 계속 강조하셨었거든요. 그렇죠. 1레벨에는 카시오페가 확실하게 유리하고 2레벨에도 유리하기 때문에 그동안의 라인관리를 어떻게 하고 딜교환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딜교환 되게 못했죠, 꼬치. 그, 사실 꽂히고 약간 더 딜을 넣은 건 지금 베시입니다. 네. 계속해서 평태를 허용하고 말았고 그 와중에 이제 르블랑의 환영사사까지 맞아버렸기 때문에 딜교환이 안 좋게 흘러갈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리 유리하더라도 똑같이 때려야지 유리한 거지 일방적으로 막고 시작하면 유리한 게 아니거든요. 네. 자, 일단 그럼 2레벨을 먼저 찍고 네, 그리고 따라 찍은 베시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글로의 동선은 오, 일단은 어메이징 선수는 좀 캠프를 많이 먹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네요. 일단 미드는 아직까지는 르블랑의 페이스입니다. 이 정도면 르블랑이 굉장히 편하게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라인 애매하게 형성돼가지고 카시오페아 벌벌 떨죠. 정글로 오면은 위험하거든요. 저 라인이 가장 위험한 라인이에요. 르블랑 상대할 때.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딜교환도 일방적으로 당합니다. 네, 체력이 훅 빠졌습니다. 자, 그리고 어메이징 선수가 뒤로 이렇게 스쳐서 지나가네요. 그쵸, 불안하니까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으로 돌아서 와딩까지 꼼꼼하게 해주고요. 카직스의 갱킹을 좀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미니언 관리를 잘 해놓았기 때문에 미니언이 막아낼 수 없는 위치에서 교묘하게 잘 찔러냈네요. 그리고 이것도 좋은 플레이죠. 혹시나 모를 상대의 와드를 예측해서 솔방울로 벽을 넘어가고 그대로 일단 가위계까지 사냥하는 모습이죠. 그렇네요. 어, 이거 너무 많이 맞는데요? 그렇죠. 아무리 드림즈가 단단한 소폿이라고 해도 이렇게 많이 맞으면은 왜, 단단함도 약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직 운동하기도 전이에요. 네. 벌크업을 해놔야 되는데. 아직은 몸이 여리여리 하거든요. 헬스 끊은 지 얼마 안 된 겁니다, 지금. 자, 일단 BGS 주도권 바탕으로 먼저 아, 또 아래쪽이 이제 H2K와 상대했을 때의 지표가 나오고 있는데 아, 꼭 이전 게임에서 패배를 했다보니까 계속 그거를 좀 보여주고 있네요. 그렇죠. 근데 저 이전 게임이라는 게? 2주전이라는 겁니다. 이 트라이벌 제표죠? 어, 아니죠. 욕주 1일차에 있었죠. 아, 그렇네. 그런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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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잘 들어왔습니다. 옆으로 점유율적으로 가서 아, 이거 잡혔습니다. 아, 잡혔어요. 귀대로 점사. 데이스의 갱호운이 너무 좋았죠. 네. 제이스의 천둥 강타가 정말 제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완전 딱 붙여서 썼음에도 불구하고 확실을 원하는 위치에 보냈어요. 아, 이거 심리전 말렸네요. 오우. 저걸 맞췄어야 딜 교환해서 비길 수 있는 거였는데 네. 핏 나갔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았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탑에서는 일단 직접적인 데스가 나왔습니다만 미드에서는 계속 손해를 보고 있는 코츠키 아직 죽지는 않고 있습니다. 손해를 보고 있거든요. 이거, 스킬 한 방 더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어요. 네. 아, 근데 논다가 다시 어프로 빠지네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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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이 회복을 들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음... 음... 르블랑도 인장을 터뜨렸어야 되는 거였고요. 자, 그리고 또 어메이징 선수의 움직임 와드로 파악했습니다. 자, 어느새 지금 드림철을 다쳐왔고요. 자, 탑쪽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노드도 있었고... 아, 이거는 팍씨가 딜 교환을 생각하느라고 앞 포지션을 잡고 있었는데 네. 자, 배로당했네요. 그렇네요. 정별까지 쓰고 전사한 팍씨 선수입니다. 아, 아쉬울 수밖에 없죠. 네. 이렇게 되면 제이스 대 나루 구도의 경우 구메랑 빗나가는 순간 제이스가 들어가면 딜 교환이 질 수가 없어요. 아, 아쉬울 수밖에 없죠. 아, 여기 구메랑 스토카는 네, 옆에 칼날 부리 카운터 와드로 하고 있는 거 보고 있습니다. 뭐, 미드에서 계속 들교환해서 손해를 보는 거는 카시오페아였습니다만 전사하지도 않았고 스펠도 지금 안 빠졌고 CS도 지금 잘 따라가고 있거든요? 저런 의미로 카시오페아를 사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상대의 미드 캐리력을 낮추면서 반반 파밍하고 중후반 한타 중반 한타에서 크게 화력을 뽑아내겠다는 거죠. 카시오페아가 중반 타이밍에 정말 강한 미드라이너거든요. 자, 바톰 쪽 일단 야난 체력이 많이 빠져있었고요. 방금 전에 아래쪽에 어, 근데? 예, 분신이죠, 분신. 일단 기환 타이밍을 한번 뒤로 밀었습니다. 방금 전에 아래쪽에 이제 코즈큐 선수의 지표가 나왔었는데 뭐 8등, 8등, 9등 좀 고생하고 있는 코즈큐예요. 팀이 워낙 많이 졌다 보니까 예, 뭐 지표가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지고 있는 팀인데 지표가 좋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일단 아직까지는 생각보다 별다른 사고 없이 경기가 무난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미스테리오즈 몽키즈가 아주 금소한 이득을 취했고요. 자라마 터진 사고라고 한다면 탑에서 한번 있었고 미드와 바텀에서 초반엔 로켓이 좀 잘하는 것 같더니 결국 시에서 똑같고 스펠도 못 뱉고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게임은 계속. 이런 식으로 크게 된다면 로켓 측이 조금 더 한타가 불리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 정도면 극복 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바텀에 와디드가 어떤 플레이할지 봐야 되는 거거든요. 아 그렇죠. 와디드가 무조건 잡고 게임을 끌고 갈 수 있는 스레쉬라는 챔피언을 오랜만에 잡았기 때문에 1픽에서 잡아준 만큼 좋은 모습 보여줘야 되겠죠. 팀원들도 믿고 있을 거거든요. 프라이드 스토커 들어가서 와디드하고 위쪽으로 돌고 있습니다. 자, 스레쉬가 먼저 귀한 그리고 워메이징 선수가 바텀 위주로 계속 움직임 보여주고 있네요. 부지 속에 숨어있는데 할 건 없어 보입니다. 일단 제이슨 진병 과감하게 할 수밖에 없죠. 나르 상대이기 때문에 본인이 주도권 잡았으면 해머 폼으로 그냥 과감하게 들어가도 돼요. 예. 방금 이제 그런 식으로 들어가서 딜 교환을 한 거네요. 그렇죠. 해머 폼으로 있다가 들어간 뒤에 캐논 폼으로 바꿔서 딜 교환하면 되는 겁니다. 일단 딜 교환은 제이스가 계속 잘하고 있습니다만 CS에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팍시 선수가 나르를 얼마나 잘하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불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딜 교환 안 당하고 CS 잘 먹고 있다는 거. 나르가 계속 크게 되면 제이스 상대로 어떻게든 버틸 수는 있거든요. 오, 그렇군요. 이거는 그냥 키키스가 분리해요. 만화가 아예 없거든요. 예. 아, 전멸 빠졌습니다. 괜히 덤볐다가 킬 각 잡힐 뻔했죠. 왜, 지금은 들어갈 때가 아니었었군요. 근데 그래도 바로 뒤에 지금 몽키스가 라인 스왑해서 일단 시야 확보부터 하고 올라옵니다. 그라가스까지 탑에 온다면 이거 굉장히 좋은 플레이에요. 상대 보뚜오는 지금 귀환했다가 탑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 사형론공. 아, 맞췄어요. 아, 전멸 있어요. 어? 석화의 음시 맞지 않았군요. 석화의 음시 맞지 않았군요. 아, 근데 아, 신기했네요. 잡았습니다. 아, 그대로 전사. 석화의 음시가 상당히 아쉬웠죠. 네, 좀 급했던 것 같네요. 그리고 지금 탑 1차 타워도 밀지 못했고요. 미스테리오즈 몽키즈가 확실하게 손해 한 번 봤습니다. 줄었네요. 자, 체력은 많이 깎았습니다. 결국 밀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자, 게임시간 10분대 지나고 있고요. 자, 일단은 네, 키키스가 또 박씨가 늦게 오는 사이에 타워 체력 좀 깎아내고요. 미드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좀 전멸을 바로 사용하는 게 어땠을까 싶은데 네. 네, 적어도 여기서 궁극기를 사용하면 안 됐어요. 석화의 음시 저기서 사용하게 되니까 여기서 아무것도 쓰지 못했죠. 네, 배씨가 그냥 들어오죠. 지금 만약에 석화의 음시를 저 독의 늪에서 사용했다면은 르블랑 죽었습니다. 네, 역공이 가능했었거든요. 네. 하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 2% 아쉬운 사용법이었습니다. 자, 게임시간 10분 44초대 지나고 있고요. 탑에서는 네. 원딜과 서포트 듀오가 이제 서로 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단 탑 주변의 와딩은 몽키스가 훨씬 잘해놨어요. 자, 미드의 메시. 아, 이거 어제도 본 장면이랑 비슷하거든요. 네. 그때는 뭐 킬 차이도 꽤 벌어져 있었고 CS 차이도 있었는데 지금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밀리고 있네요. 아, 근데 어제도 CS 차이는 나지 않았습니다. 데스 수가 일방적으로 쌓였을 뿐. 그 선수, 거의 데뷔전이었거든요. 아, 뭐 그렇죠. 일단 이런 식으로 경기가 흘러가게 된다면은 로켓 측에서 분위기 좋게 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스노우볼이 아직 약간 느린 감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굴려놔야 됩니다. 이대로 그럼 미스테리어즈 몽키즈도 그대로 회복할 수 있거든요. 상대가 회복하지 못하는 지점까지 손해를 입혀야 됩니다. 자, 일단 프라이드 스토커는 계속 성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회복을 못하게 하기 위해 어메이징이 슬쩍 가봤는데 그니까 미스테리어즈 몽키즈 측에서는 이득을 역으로 보기 위해 가봤는데 프라이드 스토커가 제대로 체크하고 있죠. 그리고 그 덕에 일단은 살짝 카정만 하고 뒤로 빠지고 있고요. 자, 사용선고는 챔피언에게 맞추지 못했습니다. 정글러의 특성을 생각해봤을 때 오, 사장님이 맞추고요. 출협 많이 뺐어요? 너무 많이 맞는데요? 너무 아파요? 많이 아픕니다 생각보다. 같이 딜기환하려고 들어왔는데 딱 뒤돌아서 치는 거에 많이 맞았습니다. 한 번 더 맞죠, 그쵸? 많이 아픈데요? 아, 랜턴으로 그냥 지나가고요. 아래에서 카시오페아 오지만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역으로 카시오페아 잡으러 가려나요? 그냥 와디데가 이렇게 하면 본인이 위험하죠? 아래쪽으로 괜히 간 것 같네요. 그대로 전사. 드림즈는 이거 나고 댔고요. 그대로 드림즈 잡히고요. 이렇게 되면 나르는 순간이동 사용했고 제이슨은 바텀에 남아있기 때문에 타워 공격 가능하죠. 탑과 바텀 한 번 더 교환할 수 있습니다. 어, 이거 칼리스타? 그쵸, 그쵸. 다이브, 다이브. 르블랑까지. 그쵸, 르블랑도 와요? 르블랑까지 완벽한 다이브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네, 이거 버틸 수 있을지. 카시오페아가 제일 중요해요. 석화 형식. 와,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르블랑 맞췄거든요, 일단은. 네. 2대1 교환이면 천만당입니다. 아, 그렇네요. 프라이드 스코어는 맞지 않았지만 뒤쪽에 맞췄군요. 네, 뒤쪽에 베시를 맞췄기 때문에 베시가 딜 지원을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되면 프라이드 스코어. 어, 이걸 왜? 아니요, 저 키키 스톤스. 아... 아, 이거 실수가 좀 크네요. 음...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네. 네, 아, 아쉽네요. 한 발짝만 더 빠르게 뺐으면은 살 수 있었을 텐데. 첫 데스가 상당히 좀 아쉽게 일어났네요, 제이스. 그 다음에 다행인 점이라면 뭐... 적들에게 킬골드를 주진 않았다는 거. 자, 팝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네 명이서 다이브를 한 거거든요. 네. 네 명이 다이브했으면은 원래 바로 두 명이 터졌어야 되는데 여기서 석화영씨가 르블랑에게 들어갔기 때문에 딜 조언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우키가 프라이드 스톤커를 최대한 때리고 죽은 거죠. 전멸 있는 카직스였거든요. 네. 저건 석화영씨가 나쁘지 않게 들어간 겁니다. 근데 아래쪽에서 제이스가 죽을 줄은 정말 아무도 몰랐겠죠. 제이스 본인조차 몰랐을 겁니다. 네. 혹시 위에 보다가 너무 많이 맞았나요? 음... 뭐 그랬을 수도 있죠. 네. 자, 그리고 아까 체력 많이 빼놓은 포탑이기 때문에 이 타워 압박해서 밀어내고 도망갈 수만 있다면 굉장히 좋은 플레이거든요. 근데... 근데 와니드... 아... 사형선고 빗나갔네. 네. 살짝 아쉽죠, 로켓. 음... 자, 뒤쪽이 어메이징이 봐주고 있습니다. 한 번 더 힘을 주겠다는 건가요? 이제 프라이드 스톤커탑 쪽에 있긴 하거든요. 술통 폭발도 가지고 있는 거라 같습니다. 이렇게 타워 밀어내면 미스테리아즈 몽키즈가 타워 운영은 굉장히 잘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타워 0대2까지 일단 벌어졌거든요. 그리고 제이스가 저거 막으러 가면은? 왜, 못 밀어요. 하지만 제이스 막으러 가니까 로켓이 쪼이저, 쪼이저, 쪼이저. 드림즈, 드림즈? 아, 근데... 커튼콜까지, 커튼콜까지! 아... 그냥 데려가네요. 어메이징, 어메이징! 사타! 덩! 아... 근데 딜이 조금 모자라요. 아직은 모자라요. 이거 배시와요, 배시와요. 점렬도 있습니다만... 아... 마무리 못했네요. 이렇게 되면 미스테리아즈 몽키즈가 이득을 확실하게 봤습니다. 일단 바텀 라인 제이스가 밀면서 CS 손해 하나도 보지 않았고요. 너들 한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탑타워 어차피 내줄거였어요. 자, 그대로 로켓은 포탑 때리고 있구요. 밀어낼겁니다. 로켓측에서 뭔가 딜이 2% 부족한게 너무 아쉬운 상황이었죠. 네. 일단 그리고 이어서 지금 전령을 때리곤 있는데 자, 몽키스 그냥 안 주죠. 옆쪽에 시야 확보하면서 어메이징? 예? 아, 사용성공 많이 했습니다. 롤을 궁금하면 지는 게임이거든요? 네, 그래서 죽었어요. 먹고 있는 거 뻔히 알고 있었고 그냥 주는 것이 옳은 판단이었을텐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돌아봤다가 당해버렸네요. 구경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게요. 일단 전령은 진이 챙겼고 그 사이에 미드 포탑 좀 데미지 누적시키고 있는 미스테리아즈 몽키즈입니다. 미스테리아즈 몽키즈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은 은근슬쩍 타워 체력을 잘 깎아놓고 있는 거예요. 롤은 결국 타워미는 게임인데 그쪽에 대한 운영은 지금 많이 발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걸 민 뒤에 대처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손해를 보지 않으면서 상대의 타워만 밀어낼 수 있는 플레이를 해야겠죠, 미스테리아즈 몽키즈. 일단 지금 조합상으로 그런 플레이를 하려면 어떻게 좀 해줘야 될까요? 그냥 지금까지처럼 하는데 무리를 줄여야겠죠. 지금처럼 하는 플레이 자체가 굉장히 좋은 겁니다. 라인 관리 잘해서 상대보다 인원 분배가 뛰어났고 그걸 바탕으로 타워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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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박하고 그 와중에 어이없는 실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굴러간 거죠. 제이스가 타워해 죽는다던가 일단 뭐 굉장히 어메이징 하긴 했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좀처럼 보기 힘든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로 경기에서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일단은 마음의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 사용 성공. 아 이거 제이스가 막을 수 있는 타워가 아닌데. 아 그냥 짤리네요. 제이스가 혼자서 저 타워를 막으면 안 되는 거였는데 아군 그라가스 온다고 혼자 버티고 버티고 버티다가 죽고 말았죠. 그렇네요. 자 일단 게임 시간 17분 50초. 자 미드 쪽에 한 번 더 힘을 주나요? 일단 와디드는 옆쪽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용 성공 맞췄고요. 지금 와디드의 사용 성공 적중률은 너무나도 훌륭하죠. 네. 오 살상 연기가 전개됐고. 네. 지금. 그리고 미드에 전용 뽑았습니다. 네. 옴명의 불혼도 빠졌고요. 네. 이거는 밀어내겠네요. 로켓이 갑자기 스노우볼 굴리고 있죠 지금. 네. 속도 좀 붙이고 있다는 겁니다. 타워워크에서 다 따라잡고 역으로 역전. 거기에다가 킬도 하나씩 따면서 제이스를 망가뜨리고 있어요. 제이스 아이템 저렇게 가면은 나르한테 역으로 질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나르가 지금 레벨링이 더 잘 돼있고 템이 더 많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싸우면 제이스가 이긴다고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네. 레벨엔 장가 없습니다. 이거는 키키스의 명백한 실수였죠. 그렇죠. 허무하게 전사했어요. 사용 성공을 맞춘 와디드가 굉장한 것도 있습니다만 애초에 저기에 있으면 안되는 겁니다. 음. 자 게임 시간이 18분 50초 때 지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좀 레벨링 상황에서 제이스가 밀려서 일단은 나르 상대가 안된다고 했는데 그럼 아이템을 어떤 식으로 가면 좀 버틸 수 있을까요? 어떤 아이템을 가도 버틸 수는 없습니다. 정글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제이스란 챔피언이 잘 안나오는 이유는 그러한 점 때문에 안나오는 겁니다. 밀리기 시작하면은 아무것도 못 이겨요. 네. 유리할때는 다 이깁니다. 밀릴땐 다 져요. 아무것도 못 드러내는 거죠. 지금 양날 도끼 올린다 치면 나르는 이제 방어력 아이템 세팅 갖추고 더 잘 때리거든요. 자 일단 박씨 전멸은 빠졌습니다. 자 그대로 이어서 레드버프 카운터 하고 있는 사이에 지금 로켓은 미드 2차 포탑에 라인 밀어넣고요. 배신탑에 숨어있죠? 네 다시 나타났네요. 자 그리고 지금까지 올라와서 타워를 좀 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거는 지금 아 미스테리어제 몽키즈 쪽에서 한타를 열 수도 있습니다. 불가능하진 않아요. 일단 4대4로 만났거든요. 그라가스가 전멸들고 있기 때문에 슬금슬금 돌아서 근데 올라오기보다는 아래쪽으로 가네요. 밑으로 돌고 있고 로켓은 자연스럽게 내려와서 이제 미드 라인 정리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냥 변수 없이 계속 흘러가게 된다면 결국 와디드의 사형선고가 하나하나 상대가 됩니다. 그리고 미스테리어제 몽키즈 어느 순간에 치명타를 입는 거거든요. 지금 무언가 시도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깎여먹히고 있죠. 지금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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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슨이랑 그라가스 띕니다. 이니시에이팅! 자 전멸까지 쓰고 들어왔고 이니시에이팅! 아 잘 빠져나갔네요. 이러면은 와디드와 어메이징의 전멸만 교환된 셈이 됐네요. 그렇죠. 지금 미스테리어제 몽키즈 조합에서는 어메이징의 전멸이 없으면 이니시에이팅이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앞으로 전멸이 돌 때까지는 로켓이 좀 더 과감하게 압박할 확률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메이징 선수 블루 버프 챙겼습니다. 이 코즈키 선수가 탑쪽에 있다보니까 그냥 블루 챙겼네요. 자 위쪽 라인 정리하고 또 귀환하고 있는 배시입니다. 자 미드 라인 관리해주고 잠시 소강상태가 지속되고 있어요. 자 나르는 바텀 계속 보고 있고 일단 이러니 저러니도 제이스가 양날 도끼가 나온 뒤에 정글러의 지원을 받아서 나를 한 번 정도는 뚫어내야겠네요. 세번째 네번째 코와이템까지 나오면 결국엔 이길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라면 너무나도 먼 미래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선 나르를 잡아내고 레벨링을 뒤집어야 돼요. 그러려면 그라가스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이런거? 이런건 나쁘지 않습니다. 코즈큐 한 번쯤 싸워볼 만한데 극도로 조심하고 있네요. 본인이 지금 더 세긴 세거든요. 그렇죠. 본인은 지금 신발은 없지만 투코어템이거든요. 카시오페어와 르블랑의 화력대결은 르블랑이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번 붙어볼 만도 한데 정말 안정적으로 일단 파밍 위주로 경기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지금 15분대 좀 지나서는 로켓이 계속 획득골드 어 와디드 와디드 전멸 없거든요. 아까 전멸 썼어요. 네? 타구선거 땡기고 지금 시간을 벌고 있는데 이거 왜 소동독 빠졌죠? 땅겨내서 잡을 법도 했습니다만 그냥 보내줬네요. 극도로 조심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자 탑쪽에 타워 조금 때리고 뒤쪽으로 빠지는 로켓이고요. 키키스는 아래쪽 라인 우직하게 밀고 있습니다. 로켓스 지금 다 모여있거든요. 자 위쪽에 코즈큐 아까부터 이렇게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이게 석화염실에 한번 쏘는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근데 계속 안 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키키스가 바텀 잘 밀고 있습니다. 이거 좋은 플레이예요. 나르가 미드 와 있는 동안 바텀 2차 밀어내면 오 근데 사용성부에요. 차상전이 브라움이기 때문에 네. 근데 미드 2차 타워 체력 많이 깎였네요. 그리고요. 이렇게 되면은 오 근데 이걸 아 박취 뒤로 빠지고요. 이거 이대로 미스테리어즈 몽키즈가 상대가 귀환하지 못하게 막으면 돼요. 제이스가 계속 밀고 있거든요. 다음 타겟 억제기 타워입니다. 진입할거에요. 르블랑 그러니까 귀환하죠. 그러면은 그동안의 역으로 지금 제이스 돌아오면서 이니시에이팅 거듭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일단은 예 싸움을 걸기보다는 미니언과 함께 타워 밀러 들어가고 있는 몽키즈입니다. 이거 나르까지 바텀 내려가버리면은 타워 누가 지키나요? 예 이건 막기가 쉽지 않겠는데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타워에 약간 데미지를 입을 수 밖에 없는거죠. 예 일단 라인은 빠르게 클리어하면서 타워가 밀리진 않았습니다. 로켓 자 점프시에 있는 와드 지워주고 있고 자 이리쪽 로켓 또 라인 밀어넣고 있어요. 지금 약간 경계가 서로 그냥 라인을 가운데에 두고 줄다리기를 하는 느낌이에요.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계속 반복하고 있죠. 네 오자베시 과감하게 들어가서 한번 견제해줬고 이번에 인식 거나요? 잘 들어갔어요. 잘 들어갔어요. 잘 들어갔습니다. 그럼 터지고요. 아 그대로 마무리 자 술통을 써봅니다만 의미는 없구요. 그렇죠. 약간 성의 없이 들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정말 조금씩 조금씩 로켓 측으로 스노볼이 굴러가고 있는 가운데 미스테리오즈 몽키즈는 좀 더 정신 차리고 반옥쪽 시야 잡고 반옥쪽 시야 잡고 성장을 마친 뒤에 한타를 한번 꽝 붙는게 나쁘지 않을 수 있겠네요. 네 로켓 측의 한타는 정말 복불복이거든요. 르블랑과 카직스 나르기 때문에 잘 풀릴 때는 한없이 강한 조합이 될 수 있지만 안 풀릴 때는 아무것도 못하는 챔피언 셋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미스테리오즈 몽키즈가 한타의 자신감을 가지고 한번 붙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마침 그락에서 정말 돌았거든요. 네 일단 지금까지는 그 자신감이 좀 없어보였습니다만 확실히 이기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군요.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은 결국에는 져요. 제이스라는 챔피언이 후반 승률이 낮은 편인데다가 르블랑을 지금 견제할 수 있는 챔피언이 없기 때문에 르블랑의 후반 안정감이 떨어지지 않거든요. 별로 르블랑을 후반의 안정감을 떨어뜨리게 하기 위해서는 타겟팅 CC 아니면 순간 데미지가 너무나도 강한 원딜러가 필요한데 칼리스타는 순간 데미지가 강한 원딜러가 아니에요. 평타 한 방이 강한 챔피언이 아니거든요. 스택 쌓아서 딜하는 챔피언이고 그렇다고 몽키스에서 타겟팅 CC가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르블랑이 상대적으로 견제를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견제를 버틸 수 있는 챔피언들이 아니기 때문에 후반 가면 갈수록 로켓이 운영하기는 편합니다. 물론 꽝 붙는 한 타라면 미스테리오지 몽키스가 후반 갈수록 좀 더 유리해요. 하지만 로켓이 굳이 그렇게 붙어줄 이유가 없거든요. 네. 기동성 활용해서 계속 이제 운영을 할 거기 때문에 네. 가위바위보 같은 건데 본인이 가위를 골랐으면 가위 같은 걸 해야죠. 가위를 골라놓고 바위 같은 플레이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음... 음... 진짜 너무 위험해요. 약간 미스테리오지 몽키즈는 굉장히 답답한 상황에 처해있고 로켓은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하면 되긴 되는데 각을 좀처럼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네. 도 불구하고 탑과 서폿을 교환해 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이거 합류한 것도 아니에요. 네. 그냥 없었던 거죠. 뒤늦게 그냥 온 거거든요. 아 근데 나르가 전멸 너무 아낀 것 같은데요. 저는 굉장히 아깝다고 느껴집니다. 방금 메가 나르 상태에서 나르 대박 가기였구나. 역으로 들어가서 와디드가 마무리되고요. 와... 갑자기 좀 한타에서 힘을 내고 있는 몽키스입니다. 자 키키스 버티고요. 이러다가 로켓 한둘 더 잡히면 바로 나갑니다. 네. 배시 전멸도 빠졌습니다. 무리해서 막 다 큰일 날 수 있어요. 조심해야죠. 네. 뒤에 순간이동, 순간이동. 부활한 나르 순간이동합니다. 자 한번 노래 보나요. 코즈큐 갈렸어요. 코즈큐 갈렸어요. 자 달려오거든요. 근데 이걸 나를 노리면은 분노가 차있지 않은 나르입니다. 코즈큐 코즈큐 속박 걸렸고요. 마무리 딜이 어메이징 어메이징 아 나르가 나르가 아 다시 한번 전사 출근하고 10초만에 퇴근했네요. 네. 칼퇴근이네요. 자 지금 교전을 진행하면 할수록 드림즈 어 그게 드림즈도 결국 칼퇴근 네. 서로 칼퇴근했네요. 네. 네. 일단 교전에서 좀 더 이득 본 쪽은 원키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탑소러를 두 번이나 잡아냈거든요. 아 그 칼날 부리 쪽에서 나르가 들어간게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았네요. 너무 아쉬웠습니다. 네. 분명히 이건 리플레이로 나올 것인데 그 한타에서 나르가 본인이 게임을 경기를 캐리할 수 있었는데 음 전멸 한번 아꼈다가 제대로 손해봤어요. 그렇네요. 어 자 일단 부시 체크하면서 천천히 나오고 있는 몽키스 일단 킬 스코어 9대6 여전히 골드는 로켓이 좀 더 앞서고 있습니다. 상상 다시 한번 보시죠. 일단 그 장면이 넘어갔네요. 네. 제이스가 합류한 뒤에 장면입니다. 여기서 그냥 천천히 폭행하면서 상대 타워 압박하였고 어메이징이 아래로 배치기 사용하는 척하면서 전멸을 활용해서 와디드까지 잡아냈습니다. 여기서 그냥 미스테리오즈 몽키스가 빠지는데 코즈큐의 포지션을 보니까 나르가 각이다. 각이다! 할 수 있다! 하고 왔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부활한지 몇 초 안 지났거든요. 이제 여기서 독해눕 독해눕 깔리고 브라움이 방패로 지켜주니까 나르가 어? 그리고 드림 주둔 부활하고 딱 지금 나왔는데 다시 붙잡혀서 죽고 말았네요. 그렇네요. 팔찐 써봤습니다만 부질 없었죠. 세명이 쫓고 있었기 때문에 어우! 일단 그라가슨 버티면 일단 이거 르블랑이랑 제이스랑은 서로 반대쪽에서 스플릿 푸시하고 있고 미드에서 4대4 교전이 일어난다면 로켓측이 좀 더 불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나르가 분노관리를 굉장히 잘해야 되거든요. 이거 나쁘지 않아요. 어우! 내 사슴을 맞지 않았어요. 자 옆쪽으로 빠졌고 일단 바론쪽 시안을 로켓이 잡고 있습니다. 일단 카직스가 있긴 합니다만 바론 버스트하기에 부담이 좀 있어요. 이렇게 지금 먼저 치면은 전멸할 확률이 너무 높습니다. 어! 코지트! 어! 옆에서 근데? 오! 체력은 좀 뺐어요. 메시가 벤시의 장막이랑 대천사의 포옹을 다 사용해서 일단 저 정도로 피해를 그쳤네요. 네 네 자 일단 바텀은 박시가 계속 봐주고 있고 일단 키키스는 아까 순간이동 쓰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텔포 있습니다. 근데 지금 스플릿 푸시가 약간 의미가 없거든요. 이건 라인 관리만 하는 거라서 상대에게 별로 압박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렇게 압박하다가 르블랑이 바텀으로 한번 무게를 실어주는 순간 제이스가 죽을 수 있어요. 라인 관리 적당히 하고 모여서 포킹하는 게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보다는 합류가 나을 것 같다는 거군요. 일단 진의 경우에 체력 회복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않은 데다가 카직스 르블랑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제이스의 포킹 몇 방 들어가면은 포킹으로 타워 하나씩 가져갈 수 있습니다. 3코어거든요. 저희들 지금 전격 폭발 한 번 한 번이 무시무시하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진에게 두 방만 맞추면 돼요. 자 르블랑 두 쪽에 있습니다. 이거 강 나올 것 같은데요? 근데 키키스가 배씨 돌아서 안 가나요? 정말 먹음직스러운데 예 그냥 돌아서 합류하네요. 약간 키키스의 뒤에 누군가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오오오오 자 그리고 미드 쪽으로 합류하고 양팀 미드에서 계속 대치하고 있습니다. 게임 시간 31분대 지나고 있고요. 자 이제 바위기 잡음으로 바로 쪽 시야는 몽키스가 챙기죠. 자 배씨는 위쪽 가서 라인 정리해주고 있고 다시 소강상태가 좀 이어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크게 되면은 진짜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르블랑이 벽같은 물건 아니 벽같은 물체를 활용해서 좀 포킹을 하지 못할 경우 미스테리오즈 몽키즈가 한타를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로켓의 조합은 다 니가 들어가 니가 들어가 니가 들어가거든요. 나르가 한탄때 들어가야되는데 지금 나르가 제대로 들어갈 각이 나오지 않고 있고 그냥 미스테리오즈 몽키즈가 밀고 들어오면 이런거 이런거 많이 뺐어요 지금? 카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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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확실까지 근데 마무리 딜이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가도 로켓이 굉장히 잘 싸웠습니다. 잘 싸웠지만 잡아내지는 못했어요. 어? 근데 포지션이 애매하죠 아니 왜 옆으로 나와있죠 몽키즈? 어? 코지키와아 코지키와아 코지키가 어?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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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와디드가 오히려 와디드가 고린됐죠? 그렇네요. 아 괜히 따라가서 와아 아 한타가 한치 앞을 할수 없대 나르? 오 잘 미쳤습니다. 나르 대박 자 셧다운 됐구요 그대로 돌아가면서 유오키까지 전사 드림즈도 잡히구요 야 이거를 팍시 나르가 하지만 제이스에 따라 돌아왔구요 여어? 아직 한타 끝난거 아닙니다. 어메이징 잡아냈고 일단 킥키스만 살아있네요 네. 하지만 제이스가 할 수 있는게 여기까지죠 네. 결국 아까 전멸 안써서 아쉬웠던 나르가 이번에 한번 제대로 해줬습니다 네. 제이스까지? 와 에이스네요 이게 로켓이 그냥 꽝 붙는 한타는 불리할 수 밖에 없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나르의 나르가 잘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나르라는게 정말 모하니는 도인스킬이기 때문에 한타가 어려운거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만 들어가주면 대박이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된다는걸 지금 증명해냈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바론까지 챙겨가고 있는 로켓입니다 자 못가져갈 이유가 없죠 그렇죠 네 이번 한타로 이득 크게 받네요 와 상황 다시 한번 보시죠 일단 여기서 코즈큐랑 유오키의 포지션이 말도 안됐어요 네. 혼자 옆쪽으로 낮아서 근데 여기서 사용성군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브라움이 지켜주면서 오히려 쓰레쉬가 빨려들어가는 그림이 됐습니다 네. 나르가 지금 분노가 차있었고 메가나르였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드림즈가 앞으로 오면 안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싸우겠다는 의지가 보였고 아군들이 호응하러 갔다가 나르에 그대로 쓸려나갔죠 맞습니다 드림즈가 앞에 나가지만 않았으면 저기서 상황이 종료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득보고 삭 빠지는거였구요 네. 팀적인 꼴이 갖는거 같아요 네. 로켓이 정비하는 사이에 몽키스가 바람룡은 챙겨가네요 3 바람룡입니다 자. 로켓은 바론 버프 두르고 슬슬 앞으로 나가죠 어? 여기 옆에서? 어어? 일단 와디든 그래도 와디든 도망가기 힘들어보이거든요 일단 버티고는 있어요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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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키 육키 일단 버텨구요 나르 피쳐내면서 아아 순순 너무 잘 썼어요 순 너무 잘 썼어요 육키 버티죠 버티죠 아아 카직스 전사 나르까지 전사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로켓의 단점이거든요 나르 잘못 들어가면은 한타가 정말 음 떠요 결국에는 CC가 부족하기 때문에 유리 몸들이 들어가기엔 리스크가 있거든요 예 흔히들 말하는 잽을 날리는 조합이 로켓인데 저렇게 꽝 굳게 되면은 밀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진이라던지 르블랑이라던지 추가 딜 지원이 좀 부족했어요 그렇죠 앞에 어깨형들이 많기 때문에 네 포지셔닝이 안됐습니다 대신 막아주면 그만이에요 자 바론을 먹었던건 로켓입니다만 억제기가 밀리는게 로켓이 됐네요 이게 로켓이 바론을 먹었으면 라인 관리를 하고 스플릿 푸쉬를 하면서 배씨가 자꾸 병 넘어다니고 견제하고 반복을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전에 미스테리오즈 몽키즈가 틈을 날카롭게 찔러서 한타를 열어버렸고 거기서 이득보니까 바론은 의미가 없어졌죠 예 아까와는 정반대요 이번에는 와디 데포션이 갈렸고 뉴우키를 노리는 것까지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뉴우키가 여기서 버텼죠 나르에 들어갔는데 수은 반응도 굉장히 좋았죠 와 그러고다니까 체력 회복되고 르블랑이 저거 어떻게 마무리합니까 예 못 들어가죠 진도 지금 한참 옆에서 커튼콜만 쓰고 있었고요 야 지금 방금 한타 때 딜 넣은 그래프가 차이가 심합니다 그렇죠 예 나르랑 카직스는 딜을 못해요 저런 상황에서 딜을 한다는건 본인이 죽는다는거거든요 르블랑과 진도 마찬가지였고요 그치 진은 최대한 멀리서 때릴 수 있는 만큼을 다 때린거고 르블랑도 저정도면 딜을 잘 넣은 것입니다만 한계가 있죠 네 자 일단 그래도 로켓이 다섯명 다 전사한게 아니기 때문에 남아있는 바론 머프 활용해서 바텀 압박 들어가고 있거든요 자 이거 물리지 않게 조심해야됩니다 네 지금 나르 멀어요 이니시에팅 당하면 큰일납니다 네 자 나르는 천천히 미드를 밀어넣고 있고 네 자 킹스코어는 14대 10 요즘에 삼촌골드가량 일단 로켓이 앞서고 있습니다 뭐 큰 의미는 없어 보여요 이제는 지금 저 골드차이는 한타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네 스플릿 푸쉬를 해가지고 골드차이 벌리고 그걸로 한타에서 이득을 봐야되는데 그러게 되면 너무 멀리 왔어요 그냥 어떻게든 갉아먹고 잘라내야 돼요 네 자 와디드 아 근데 자꾸 로켓이 이니시에이팅을 하고 싶은건지 와디드가 앞에서 사형선고를 던지고 있거든요 예 저러다가 본인이 물리면 큰일나는 겁니다 죽는거에요 그냥 아무도 못살려주거든요 침착해야됩니다 와디드 지금 본인이 이니시에이팅 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자 킹키스는 위쪽에서 예 배쉬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고 있고요 자 몽키스는 그대로 오 이거 배쉬 쪽을 노려보나요 네 워낙 기동성이 기동성이 좋아서 그대로 빠집니다 자 게임시간 38분대 지나고 있고요 다음용은 장로드래곤 이거 경기 정말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흘러가면은 경기가 결국 용이나 바론에서 싸움나가지고 한타 한번에 끝나거든요 그러면 로켓은 조합의 장점을 못살리는 겁니다 정글 시에 잡고 르블랑이 계속해서 활약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르블랑이 할 수 있는거는 라인 관리밖에 없어요 5킬 영어씨 아 5킬 영데스 오어씨가 무의미해지고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 카딕스도 아무것도 못하죠 와바즈 더블유 포킹밖에 없거든요 나루 또한 당연히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정말 암울해지는거에요 로켓 지금이 그런 상황이 나는건데요 옆쪽으로 빠졌고 이런 견제 이런 견제를 해야되요 지금 어메이징 체력 확 빠졌습니다 로켓은 이런 견제를 반복하면서 상대를 밀어내고 오브젝트 챙기고 천천히 스플릿 해야됩니다 자 그러면서 박시는 아래쪽으로 내려가고요 로켓도 다시 한번 정비의 시간을 가지네요 자 이제 드래곤 1분 30초 바로는 1분 50초 남았습니다 자 이제는 대치가 아닌 오브젝트 싸움이 될거거든요 그렇죠 무조건 오브젝트 싸움이 될 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이스가 한타 때 안좋다는 편이 많고 실제로 그렇게 좋은 챔피언이 아닙니다만 이렇게 아이템이 나오면은 메가나르에서 나르가 잘 들어가는 경우가 아니라면 나르보다 제이스가 더 좋아요 나르는 궁극기 하나말고는 없거든요 제이스보다 나은 점이 그리고 그 궁극기를 마음대로 활용하기가 쉽지 않은 챔피언이고요 너무 어렵죠 거기다가 수분장식디가 지금 두 챔피언에게 나와있기 때문에 잘 들어가더라도 별다른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 그 나르가 얼마나 잘 여느냐 그리고 그 나르의 카딕스와 르블랑이 얼마나 잘 연기하느냐가 로켓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한타를 하게 된다면 네 가장 베스트는 한타를 하지 말고 르블랑이 포킹을 통해서 상대를 쫓아내는 거고요 근데 일단 지금까지 교전 상황에서 르블랑이 그런 움직임을 잘 못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미스테리오즈 몽키스는 간단해요 지금 그냥 지은한테 그라가스가 배치기 점을 맞추고 소통폭갈로 데려오면은 끝입니다 바로 죽어요 자 일단 그대로 미니언 밀어넣으면서 탑라인 2차 포탑까지 밀어낸 몽키스고요 자 정글 쪽 시야 확보해놓고 뒤쪽으로 빠집니다 자 아래쪽으로 움직이죠 지금 장로용 8초 남았거든요 이거 잠깐 망설이면 미스테리오즈 몽키스 쳐요 칼리스타거든요 싸움에 압도적으로 자신이 있을겁니다 네 오브텍스 싸움만큼은 절대 어 이거 와디드 오 들어와서 아 근데 숙독 연계 안됐어요 와디드 앞에서 사용성고 던지는거 정말 위험하거든요 자제해야됩니다 이거 일단 그런데도 계속 시도하고 있어요 시도하는거는 어떻게보면 자유입니다만 저거 정말 위험한거에요 하이리스크 로우 리턴이거든요 자 이거 장로용 치고있습니다 쳤어요 쳤어요 칼리스타거든요 칼리스타의 카시오페아에요 아 이거 스트랩 못하게 오페눅 큰일났어요 와아 이거 진짜 힘들어지는데 한타 네 삼바람용에 장로용까지면 이거 얼마나 강력한겁니까 빠지면 살살 녹는거죠 네 이러면 바론도 줘야돼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어서 나왔거든요 아 로켓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거 바론 치면 뭐 어떻게 막나요 네 줘야죠 바론 녹는거 보세요 자 그래도 어떻게 뭐 한번 그림을 그려보네요 어거지로라도 근데 카딕스 체력이 더 없거든요 네 아아 와디드 안되죠 와디드 와디드 와 잘피했어요 잘피했어요 정말 잘피했어요 탈진 들어가구요 탈진 들어가구요 자 영혼감옥 쓰면서 이쪽으로 빠져나갑니다 아 이거 로켓 너무 맥없이 무너지고 있는데요 네 네 지금 전사자는 없습니다만 중요 오브젝트는 다 내줬어요 이제 골드는 의미가 없는 구간이 되어버렸고 버프 그리고 진영 상황이 가장 중요한건데 용을 다 먹은건 몽키즈입니다 네 거기에 바론까지 한타 조합이 편한것도 몽키즈에요 자 영혼감옥 들어가봤자 브라움이죠 키도 안나네요 네 그냥 쉴드만 같아서 쉴드만 네 오른쪽에 팍시 저러다가 잡힙니다 네 상대 딜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네 마무리 안되구요 계속 자 코즈큐에게 딜 넣어봅니다만 네 역부족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게 없네요 로켓 갑자기 다 밀리는걸 지켜볼 수 밖에 없었어요 자 그대로 귀환하면서 정비 한번 하는 몽키스입니다 이거 이기려면은 진짜 아까전부터 르블랑이 무언가 했어야 되는데 로켓 입장선 정말 답답해졌습니다 경기 이제 정말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상대방이 다섯 명이 되서 뭉치기 전에 잘라내야 됩니다 다섯 명이 뭉쳐서 또다시 대치하면은 한타 이길 확률은 10%도 안되요 네 로켓이 그만큼 힘들다는 거거든요 5대5로 꽝 붙는 한타는 무조건 피해야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선 상대가 뭉치기 전에 제이스가 바텀 라인 관리하는 동안 미드에서 4대5로 한타를 연다던가 아니면은 기습적으로 이니시에이팅을 걸어가지고 딜러어진을 먼저 타격해서 잡아낸다던가 그거 말고는 로켓이 또다시 허무하게 억제기를 내주게 될 것이고 억제기 두개 내주면은 승률은 1% 미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아직도 버프들 안빠졌어요 지금 장로형 버프는 곧 빠질거구요 바로는 1분 30초가량 남았습니다 아래쪽 민혁을 밀면서 오는데 아 이걸 아우 계속 딜 넣는게 탱커들이다보니까 안죽어요 그렇죠 정말 당연한건데 앞에 돼지들밖에 없거든요 뒤에 있는 딜러진을 어떻게 해야되는건데 딜러진은 뒤에 숨어있습니다 칼리스타 보세요 아까부터 계속 뒤에 숨어있거든요 호주큐가 그나마 공격적인 포지션 잡고있는데 벤시의 장막들고있었기 때문에 자신감있게 하는거지고 그렇죠 타워 야금냐금냐금냐 최대한 버티고있는 로켓이에요 미스테리오즈 몽지 최대한 많은 타워를 한 번에 가져가기 위해 최대한 많은 억제기를 한 번에 가져가기 위해 바텀부터 공략하고 있는겁니다 지금 네 믿은 타워도 없거든요 아 제이스파킹 한 번 한 번씩 들어가구요 그래도 장로용은 꺼졌어요 바로 버프밖에 없는 상황 네 유우키 아니 지금 포지큐 체력 얼마 없거든요 자 저런걸 노려서 끊어야됩니다 날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게 아 근데 상황이 얼마나 답답하면은 쓰레시가 이 위험한 상황에서도 계속 앞에서 사형선고 던집니까 저거 어메이징이 한 번 눈 돌아가가지고 배치기 전면 숙통 폭발하면 터지는거거든요 네 오우 유우키 체력격을 빼줬구요 야 또 구원으로 회복합니다 근데 이게 아니면은 뭐 배시가 옆에서 들어간다던가 뭐 이런 플레이어 나와야되는데 배시가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무섭죠 이런 상황에선 정면으로 또 못 들어가요 시야를 잡고난 상황에서 들어갈 수 있는거지 서로 빠니보고 있는데도 아 그렇죠 와닛도 땡겨야 돼요 와닛도 어떡하나요 네 못버티죠 그대로 전사 그리고 어? 야 난 죽으면 큰일나죠 일단 전사하진 않았습니다만 억제기능을 막아지 못했습니다 나르! 밀쳐냈습니다만 하지만 안돼요 카시오페아가 소파 역시 제대로 들어갔네요 그리고 경기 끝났어요 네 딜가기 하나도 안나오네요 그대로 3명 전사했습니다 로켓 정말 무기력하게 한타 패배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네 배치 들어와서 아오 코즈큐 타워 데미지로 마무리 됐구요 뭐 코즈큐 잡는게 의미가 없어요 네 이대로 넥서스 때리면 게임 끝나는거거든요 와 로켓 안되네요 도전이나 운영에서 약점이 많이 보입니다 그대로 끝났네요 GG 와 아쉽습니다 로켓 이 경기의 패배의 원인은 로켓이 본인팀의 조합을 망각했어요 조합에 대한 이해가 숙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음 닭 잡는 칼로 소를 잡으려고 하니까 소가 안 잡히죠 네 닭 잡는 칼로는 닭을 잡아야 되는거에요 그 타이밍에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되는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었던거 같네요 본인들의 조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고 그로 인해 스노우볼이 굴러가지 않게 되니까 네 단순하게 꽝 붙는 조합이 더 강한 미스테리오즈 몽키즈가 승리를 가져간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오죽 답답했으면 앞에서 그런 플레이를 했을 경우 위험했던 쓰레시가 계속해서 사용선거 던지고 네 실패하고 이렇게 된겁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쓰레시가 사용선거 던지는거 빼고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어요 로켓 조합에서 계속 같은 장면 반복이었죠 네 사용선거 던지고 맞아도 별 피해 없고 안 맞으면은 타워 체력 깎이고 반복 반복 반복하다 보니까 억제기색이 다 밀리고 끝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확실히 1세트에서는 또다시 좀 무기력한 모습 보여주면서 로켓이 패배하게 됐는데요 과연 두 번째 게임에서는 어떤 경기력이 나오게 될지 일단 로켓과 미스터리 몽키스 잠시 후에 두 번째 세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EULC에서 썸머스플릿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세트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엔조스트로